여러분들 즐겁게 즐기고 계신가요? 즐겁게 즐기고 계신가요? 저희가 유리 보컬링 럭니닛으로 무대를 한 번 보여드렸고 뒤에 윤광이 형 잘 보셨나요? 예! 지금 열심히 한국에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. 지금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윤광이 형이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있어요. 지금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윤광이 형이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있어요.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영상 편지와 노래로 영상 노래로 여러분들이 그나마 즐거움을 드리고자고요. 준비해 봤습니다. 잘 보셨나요? 예!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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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